진짜? 꼈어? 진짜? 뻥! 뻥! 뻥이야! 꼈어? 꼈어? 뭘 꼈? 어머머머! 댓글 날려! 꼈어요! 안녕! 민지 안녕! 오랜만이에요. 보고 싶었어요. 귀여워.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. 스와이프 해봐. 해때. 스와이프. 해봐. 스와이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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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늦었잖아. sorry next. 스와이프. 언니 내가 안 보이잖아. 스와이프 할 사람이 없는데. sorry next. 스와이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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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귀엽다. 맞지? 팬분들이 편집해주실 거야. 맞아. 오늘 어땠어요 우리? 음악 중심? 굿 굿 굿 굿. 완전 이뻤죠? 로코 춤을 춰봤는데 안무가 진짜 빨라요. 맞아요. 와 이지 정말 짱이다. 리스펙트. 맞아요. 로코 진짜 빨라요. 로코는 춤이 어려운 거 둘째 치고 춤이 진짜 빨라요. 여러분 보기보다 진짜 힘들 거예요. 진짜 숨 차요. 저거 라이브 하면 진짜 숨이 나가요. 진짜 숨 차요. 숨 쉬고 구간이 없어. 우리 도착했다 벌써. 맞아 벌써 도착했어. 맞아요 저 내일 인가 MC에요. 맞아요. 상상가. 상상가. 상상가? 예쁘게 봐주세요. 고맙다 리허 언니야 채령 언니야. 아무튼 내일은 유나가요 있는 날이니까 우리 믿지들. 그리고 또 일요일이니까 아마 많은 믿지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맞아 많이 봐주세요. 많이 보러 가세요. 내일도 우리는 예쁠 거니까. 맞아. 맞다네. 저희 또 잘 단지 자고 내일 믿지 만나러 갈 테니까 내일도 재미있게 무대 같이 해줘요. 유나랑 조금 더 놀다가요. 저랑 채령이는 숙소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퇴근. 저는 지금 언니들이 가고 차에 혼자 차를 정차해놓고 혼자 있습니다. 저 졸업사진 찍었어요. 모르겠어요. 잘 나온 거 같기는 한데. 근데 막 아 마음에 든다. 이건 아니고 진짜 딱 졸업사진 느낌으로 나왔어요. 나오면 우리 믿지 보여줄게요. 앨범 살 거니까. 가르마. 제가 어느 순간 가르마가 이렇게 된다. 자꾸 이쪽 양이 훨씬 많아죠. 가르마를 지금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. 이렇게. 이 가르마 어때요? 괜찮은 거 같아요. 가르마를 1대 9로 해볼까? 이렇게 옛날 스타일로. 이건 너무했다. 로꼬? 로꼬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?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오아시스 찾는 길이. 거기랑 아 저 있어요. 그 이렇게 아로브 아로브 컨트롤 하고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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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게린 롯고 롯고 여기 좋아요. 여기가 뭔가 제일 멋있는 느낌이에요. 저 제 기준. 그리고 제가 좋아해요. 캡처 타임 해달라고요? 캡처 타임 뭐로 할까요? 꽃받침? 캡처 타임 꽃받침 해줄까요? 해요. 진짜 100장 캡처했다고 거짓말 하지 마요. 100장을 어떻게 해요. 그 짧은 순간에. 이걸 100번 눌렀어요? 진짜? 거짓말 하면 안 돼. 우리 밑집 밥 맛있게 먹고 오늘도 무대 응원해줘서 고마워요. 덕분에 힘내서 잘 막 흔들었어요.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오늘 놀아줘서 고마워요. 사랑해. 안녕. 오늘 놀아줘서 고마워요.